오늘 이게 축하공연인지 아니면 약간 슬퍼야 되는 부분인지 아직 모르겠어요 홀로그램필름이라는 5년차 밴드가 군대에 갑니다 남의 군생활은 되게 빨리 간대요 우리는 좀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 금방 상병이 되고 막 요즘 제일 위에 있는 게 병장이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아직 안 갔지만 멤버들이 오늘 얼굴은 되게 좋더라고요 아직은 실감이 안 나나봐 그래서 여태까지 홀로그램필름이 음악들 그리고 라이브 공연들까지 너무 멋있었는데 갔다와서는 어떤 음악에서도 기대가 되고요 오늘 계속 쭉 친한 밴드를 나오니까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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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